안녕하세요. 유튜버 세무스타 세무에게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열 번째 시간으로 유튜버의 주요 경비 유형과 세무처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경비 같은 부분은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인 주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라고 살펴보면 일반적인 업종과 달리 과사 관련 경비와 사학 관련 경비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궁금해하는 주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경비 처리하기 위한 경비를 몇 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 부분입니다. 종업원의 고용 여부는 사업자에 대한 인적 요건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주제인데요. 혹시나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이렇게 종업원에 관련된 급여나 상여 관련돼서 지급된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먼저 종업원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대보험료가 발생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장 부담분도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과 신고와 관련돼서 사대보험료가 본인분화분이 있을 수가 있고 사업장 부담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업장 부담분뿐만이 아니고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료 또한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직원의 고용과 관련돼서 발생한 식대나 복리후생비와 같은 경비도 종업원에 관련된 경비로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법상 처리할 수 있는 경비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입니다. 사업용 자산은 사업에 활용되는 물적 시설과 관련된 비용인데요. 사업용 시설에 대한 임차료나 관리비, 유지비, 수선비나 손해보험료와 같은 경비가 있고 이런 경비 또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출장비입니다. 만약에 해외 촬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해외 시찰이나 훈련 비용으로서 책정을 하고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비가 다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고 또 입증이 가능한 경비로 분류된 경비만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조사비입니다. 경조사비라 함은 창접장이나 부고장과 같은 증빙으로서 사업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거래처에 대해서 경조사비 지출이 있는 경우에 건당 20만원씩 책정해서 접대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나 지급 수수료로 지불하는 비용들,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보험료나 광고 선전비 같은 비용들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업종별로 처리 가능한 경비 처리 유형입니다. 뭐 크리에이터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살펴볼 텐데요. 키즈나 육아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구입 비용이나 키즈카페나 테마파크와 같은 시설에 대한 입장료가 업종별로 처리 가능한 경비 처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먹방과 요리 관련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나 조리도구, 건강관리를 위한 소화제나 의약품, 병원 진료비용, 운동시설과 같은 관리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뷰티나 패션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나 의류, 액세서리 구입 비용, 방송 촬영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물품 구입 관련 비용을 경비로써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공통적으로 처리 가능한 비용으로는 스튜디오 대관료나 촬영장비 구입 비용, 조명장비 구입 비용, 동영사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컴퓨터 구입 비용, 게스트 출연료 등이 지출 가능한 경비들로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비들도 모든 경비를 그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적격증빙을 수치를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서 지출을 해야 되고요. 혹시나 적격증빙이 아닌 경우에는 3만원 초과시 2%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증빙 관리 또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